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면서 단체 활동과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열고, 심지어 입학식까지 진행되는데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바타가 대신해주는 건데, 코로나 시대가 아바타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에 있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원격 가상 공간에서의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입니다. 외국 기술에만 의존했던 원격 가상 공간 아바타 활용 기술을 국내 업체가 개발에 성공해 처음 시연하는 겁니다. 인물 사진을 입력하면 아산과 천안에 있는 양기관 관계자의 아바타가 생성됩니다. 증강 현실 헤드셋을 쓰고, 인사말부터 악수, 협약서에 사인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와 똑같이 협약식이 진행됩니다. 행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 이벤트도 열려 가상 공간에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 기술은 각각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기술 교육에 적합합니다. 우리 진흥원이 이번에 자체 개발한 XR 오토 스튜디오는 기업별 맞춤형으로 운영돼 디지털 전환의 외국 기술로부터 독립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산의 한 대학은 세계 최초로 신입생 입학식을 아바타와 AI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축소되면서 대학 생활 체험이 불가능한 상황. 이들이 가상의 대학 캠퍼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 대운동장을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구현해 입학식의 주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신입생들은 개성 있게 꾸민 아바타를 활용해 가상의 대학 캠퍼스에서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멘토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입학식에 참여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교수님을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분 좋고. 언택트 시대를 맞아 대면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학마다 비대면 가상현실 캠퍼스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뉴스 김진석입니다. 콜롱